신동헌 통문장 시작하십니다 I think I'm pretty I'm pretty 이렇게? I am pretty I am pretty 오케이 그러면 I am prett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생각하니? 그랬더니 나는 예쁘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나는 무엇을 생각하니? 그렇죠 우리말 질문 What do you think?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think? 원래는 What do you think? 그 다음에 좀 더 붙여줘야 해요 오케이 이런 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영어로는 이게 뭐다? What do you think? About you Yourself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About you About yourself What do you think about yourself? 했더니 I think I am pretty I think I'm pretty I know I know I know I'm special I know I'm pretty I think I think 오케이 그래서 이 답답을 듣고 싶어 음 음 너는 무엇을 알고 있니? 네? 그래 너는 무엇을 알고 있니? 누구에 대해서? 난 나 자신에 대해서 너 자신에 대해서 너 자신에 대해서 너 자신에 대해서 What do you know About yourself? What do you know About yourself? Wha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너 나 하니? About yourself 네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자 그래서 여기도 여기도 나는 특별하다 I am special 내가 특별하자라는 것 I know I know I am special 나는 생각한다 I think 내가 멋진 생각이라는 것을 I think That I'm a nice color 오 여기도 I think That I am pretty 그래서 이런 뜻을 보고 뭐하는 뜻이라고요? I am pretty 겉하는 뜻 겉만드는 That 누가다 나는 예쁘다 인데 That 때문에 내가 예쁘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네 누가다 나는 색깔이 멋지다 였는데 내가 색깔이 멋지다라는 것을 겉만드는 That 에는 접속사 원래는 예 원래는 그렇죠 접속사입니다 원래는 That 저것이란 뜻으로 제일 먼저 배우죠 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뭐라고요? 내가 3.6m 아니 아랫 나는 너무 넓 너무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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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all are you? 나이 묻는 건 뭐죠? How old are you?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아직 못 찾았어? 아직 못 찾았어? 나는 몇 키 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음 음 I'm very 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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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룡 차요 오케이 계속해서 What do you think I am? 아이고 I am 오케이 넌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I am? What do you think I am? 오케이 그랬더니 I am I am I am not an animal I am not an animal 오케이 그럼 I am not a tree I am not a tree E I am pretty flower But many people don't like me But many people don't like me Many people don't like me Many people don't like me Hey 여기 어딘가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나는 나는 예쁜 꽃이다 I am pretty flower I am pretty flower 나는 예쁜 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I am I am not an animal 난 나무가 아니다 I am not a tree 오케이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은 맞았는데 이 문장은 뭔가 틀렸어 I am을 붙이지 마는데 붙여놔요 동물 나는 몇 개야 동물 한 개야 나는 몇 명이야 한 명 한 명 몇 명이야 한 명이야 그럼 꽃 몇 송이야 꽃 한 송이요 그러면 I am a pretty flower 어제 빼먹었었는데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Why don't people like me Why don't people like me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좋아하는 걸까? 진짜 거 싫어서 영어로 Why don't people like me Why don't people like me Why don't people like me 오케이 말했더니 Because Because I Because I Because I smile like Dead animal 오케이 애니멀 몇 마리 애니멀 한 마리 어 어 어 어 어 Dead animal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내가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난다 오케이 그래서 A dead animal 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슨 냄새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 만들기 너 너는 내가 무슨 냄새가 나니 아니면 너가 무한 나는 같은 같은 냄새가 나 너는 무엇과 같은 냄새가 나니 영어 말해요? 네 이제 영어로 해야죠 응 어 나 이렇게 좋아하다 동물 같은 스멜 냄새가 나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lines 보다 내가 저 sais 기본 나 아이엠서가 아니고 아이엠서 스페셜 아이엠하면 안 돼? 응? 꼭 이렇게 해야 돼? 아 아니요 어차피 줄여 쓴 거 아니야? 아이엠이나 아이엠이나 똑같아 그것이 내가 그렇게 특별한 이유다 That's why I'm so special 뭔가 틀린 거 같은데요 아 이거 없앨까? 아 긴가민가 하다니깐 스페셜 뜻이 뭐야? 특별한 무슨 시요? 어떤 시요? 아 엠 필요하네 오케이 그래서 뭐? But that's why I'm so special But that's why I'm so special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ats Beats 벌들 파리를 그리고 다른 형들이라도 사는다 B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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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es Flies And other insects love me Insects love me 네 그래서 Beats Flies And other insect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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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되고 무엇 해도 되고 누가? 누가 사랑하니 너를 오케이 그래서 What do you love you? What do you love you? 희한한 말이네 아 Beats They They Hey Who love 아 누가 널 사랑하니 Who loves you? Who loves you? 네 뭐라고요? Who loves you? 했더니 Beats Flies And other insects love me 오케이 오케이 주어가 궁금할때라 했어 주어가 궁금할때는 여기에 있는 Do나 Does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된다 했습니다 네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거는 하다시 Do 이거는 하다시 Do Do 여기는 왜 하다시 Do야? They They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가 They 네 근데 얘는 단수 취급한다 He, She, Eat 하고 똑같이 행동한다 그런 식으로 대답 듣기 전까지는 몇 명인 걸로 생각한다? 한명 한명인 걸로 생각한다 네 오케이 그다음 But But When they come near me I eat them Okay When they come near m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they come near m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가 누가 언제 언제 Okay 그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당연히 언제 그러면 우리말 질문 만들기 언제 나는 그들의 막내 Okay 그래서 찾았어? 그래 레이니 어 메뉴 이름 뭐야 메뉴 이름 Okay 다음 시간 치세요 네 나 먹는다 그래서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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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come near me. I eat them.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다시 두. 누가, 나는 뭐한다, 모른다. I eat. 좋습니까? 네.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치시고요. 다음이? 음,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참 너 폰 줘봐. 폰이요? 다음부터 중등 예비반으로 수업할거야. 중등 예비반이요? 너 6학년이잖아 지금. 네.